다이소 천연수세미 추천템과 배추천템 1. 옥수수 망사수세미 이건 큰 다이소에 가야 구할 수 있을 만큼 핫한 아이템인데 미세 플라스틱 제로인 친환경적인 제품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. 실제로 사용해보니 거품도 잘 나고 부드러워서 코팅된 제품에도 사용하기 좋았어요. 2. 코코넛 수세미 거침이 느껴지는 코코넛 수세미는 청소용으로 적합한데 잘랐을 수도 있고 친환경적이어서 구매해봤어요. 근데 생각보다 금방 너덜해지고 붙어있는 씨로라인 같은 게 떨어져서 재구매한 의상 없어요.